안녕하세요 효니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콩국수, 그리고 만두, 김치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설탕파라서 소금 조금 넣고 설탕 넣을게요 콩국수는 상무팥죽이라는 맛집에서 사왔습니다 포장해왔어요 얼음이 갈려있어요 얼음이 갈려있어요 너무 걸쫓어요 걸쫓요 흡수 흡수 호흡 황 초승 초승 디저트 너무 맛있어 스크롤크롤 진짜 진해요 다음날 와야맛 ㅎㅎㅎ 와야맛 고기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나봐요 고기가 맛있게 편해요 너무 맛있어 아... 필러 쓰읍 푸음 흠 숙이라 독도 겉은 오징어 맛있게 입에 맵지 않은 가락으로 넣어주네요 고소한 고춧가루 와..진짜 시원해요 와..진짜 시원해요 even if it was very poor because it's pretty sweet but this is also a cat I couldn't help with this cat Well I didn't know I think it's really gonna be 제가 최근에 먹은 만두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 아 vit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니까는 이제 뱅뱅.. 너무 맛있다 저는 뱅뱅뱅 원래 뱅뱅뱅 뱅뱅뱅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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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